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들고 있는 거지 그냥 안 잡고 있다 지금 주단입니다 짠! 놀랬어야 돼 놀랬어야 돼 놀자 가자 다야겠다 윗쌰 으쌰 이 날이 잘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줄 겁니다 내 날에 직거래 그 날에 물을 뿌려주면 형으로 형으로 잘 먹겠습니다. 내가 초취해줄게! 수고하라~! 헤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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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게 해 dependence 하기 ㅠㅠ 않게 표정도 해봐요! 표정도 해봤어요! 뱅고루도 볶은 ні..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한컵에 다 가져왔나 봐. 이거 봐라 이거랑?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한컵에 다 가져가려고. 열심히 하자. 여기 심장이잖아. 떨어진 거 쪽으로 가기 전에 있는데. 모카? 어. 손에 있는 거 같은 걸로 떨어진 모카. 엄청 무지고. 모카도 왔다. 드디어. 손에 있는가. 너. 피가 안 들린다. 오늘. 다 먹었어. 엄마. 그냥 다 먹었는데 어떡하지? 뒤에 ASMR 해주는데요 아... 선생님 없으면 됐다 배영에 오시다 배영 배달이 제가 오세요 귀여워 내 새끼들 아래 나 왜 가만히 있는데? 얘 왜 가만히 있어? 그냥 들고 있는 거지? 그냥 어, 안 접고 있다 지금 귀여워 주단입니다 얘가 아니고요 짝해 짝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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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짝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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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가락으로 다 살고있어 운동화, 운동화를 먹으라고 손댓걱을 먹으라고 테스트를 해줘 아아, 진짜 예쁘다 짝꿍아 오, 이거 진짜 좋다 헛띠, 광역띠 흐흣 다시 물놓고 있다 어? 시청자 맞추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먹방오리 버렷 먹방오리 먹방오리 물놈 먹방오리 먹방오리 병원 먹방오리 먹방오리 드릴게요 네 먹방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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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무자 깜치지 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